하이 비니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읊어보려 합니다. 에레미야 16장 말씀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유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레미야 16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16절 말씀은 16장 유학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